조선 후기 천재신 김삿갓의 고향 양주에서 김삿갓 전국문학대회가 있었습니다. 김삿갓의 철학을 잇는 신인작가의 탄생이 기대됩니다. 김삿갓의 상과 철학이 살아 숨쉬는 이곳 양주에서 제8회 김삿갓 전국문학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대학생과 일반인까지 문학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랩인들은 김삿갓의 재치와 철학이 담긴 시처럼 참가자들의 훌륭한 작품을 기원했습니다. 여름을 주제로 시제를 음모한 결과 이번 대회 시제는 계곡으로 선정됐는데요. 모두들 각자의 계곡을 떠올리며 한자 한자 원고지를 채워나갑니다. 돗자리를 깔고 삼삼오오 모여 글을 쓰는 어린 학생들, 성인 참가자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만의 계곡을 원고지에 옮겼습니다. 김삿갓의 고장 양주에서 펼쳐지는 문학 경연, 그 심사와 시상은 9월 말 예정인데요. 전국 예비 문학도의 사랑을 받는 김삿갓 전국문학대회는 내년에도 계속됩니다.